오늘의 일요일 시간 2, 30분 늦어졌지요 그랬더니 나를 보고 코리아 타임이라고요 여보세요 그런 말씀 실례잖아요 이제는 우리들도 시간을 지키는 승려가 됩시다 오늘은 월요일 면난한 날씨 그런데도 어제 일을 생각하면서 깔깔대고 웃으며 배꼽을 쥐고 웃다보니 2, 30분 늦었답니다 그랬더니 나를 보고 코리아 타임이라고요 여보세요 그런 말씀 실례잖아요 이제는 우리들도 시간을 지키는 승려가 되시다 오늘은 일요일 청명한 날씨 그 사람과 데이트를 약속했지만 어쩌나가 시계가 고장이 나서 약속 시간 2, 30분 늦어졌지요 그랬더니 나를 보고 코리아 타임이라고요 여보세요 그런 말씀 실례잖아요 이제는 우리들도 시간을 지키는 승려가 됩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주